안녕하십니까 참가 번호 C69번 황신혜입니다 오늘 부를 곡목은요 김은 가수님의 보낼 수밖에입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렇게도 사랑했던 당신이지만 떠나야만 하신다니 이렇게 보낼 수밖에 잊으라는 그 말만은 남기고 가지마 만나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을 빌면서 보낼 수밖에 그렇게도 사랑했던 당신이지만 떠나야만 하신다니 이렇게 보낼 수밖에 잊으라는 그 말만은 남기고 가지마 만나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을 빌면서 보낼 수밖에 그날까지 잊으라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안녕을 빌면서 버릴 수밖에 두 바퀴